여기에 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엄마! 이집트 군인들이 역에 찾아왔나봐요! 어서! 문을 열어라! 아기야! 울지 마렴! 울지 마!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 보그마의 언약을 가진 랩런트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아요! 모두 다 눈을 감아보아요!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이마여 주세요!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anwhile,처럼 저희는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blessing 성삼이 하나님!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wned caiu!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쁜 아이를 주셨어요. 엄마는 우리 아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렘넌트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기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태연하게 하셨단다. 기억하렴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렘넌트란다. 우리 아가 우리 아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다. 엄마 말 잘 들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원죄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단다.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렴 여기에 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엄마 큰일 났어요 군인들이 우리 아이를 찾으러 왔나봐요 아가야 오지마 울면 안돼 나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어요 얘야 갈대 상자를 가져오너라 엄마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어요 저걸 바르면 물에 뜨거든요 아기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언제나 언제나 언약을 기억하렴 안녕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는 둥둥 떠서 어디론가 흘러갔어요 어 아니 저게 뭐야 이리로 떠내려오네 건져 봐야겠다 어머 아기잖아 너무 잘생겼어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 내가 내가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 거기 누구 없느냐 예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울 히브리 사람을 데려와라 예 저요 공주님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기가 다 클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이 왕궁에서 키워라 네 공주님 그럼 이 아기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이 아기는 내가 물에서 건졌으니 모세라고 하겠다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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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은 평생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제목이 뭐였냐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답을 주신 거야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보세요 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거야 자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까 예배하는 거 봤어요 뭐 하는지 뭐 했어 오 빵하고 포도주 먹는 거 봤지 그거 왜 먹게 배고프니까 먹나 그러면 그거 왜 먹어 어?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다 쏟으셨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피로 예배드리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예배를 드리래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거로 쓸 기억하라는 거야 오늘 그거 왜 먹었는지 알아 그 빵하고 떡 먹는 이유가 이거 잊지 말라고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예배 때 그거 먹는 거야 근데 그거 원래 매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먹으면서 뭐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고 재앙 저주를 매라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걸 믿으면서 먹는 거야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라 부르는데 그보다 더 큰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 불러 근데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오늘 중요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야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 자 따라서 합니다 대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라 대대제사장입니다 말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해볼까 예수님은 대대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거야 세계보구마 언약 가진 랩런트는요 절대로 안 망해 왜? 세계보구마 랩런트거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랩런트는 세계보구마의 언약을 가진 랩런트 맞아요? 나는 세계보구마 가진 랩런트가 맞아요 하는 친구 확실합니다 하는 친구는 손 들어 보세요 진짜? 손 내리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2,3,7 나라 살릴 랩런트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할 거야 성경 속 랩런트와 승리했던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다 했던 기도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니다 성삼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어떤 미션이냐 가족이 하는 거야 아빠, 엄마,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모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랩런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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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씀 속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볼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비어있는 글자를 따라 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육런트들 두 손 둘 하나 두 손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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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속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의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의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의 믿음이 샘솟아요 내 맘속의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의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의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의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의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의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한글자막 by 한효정